후엉 씨는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예요? 친구들을 만날까 해요. 선생님은요? 친구와 영화를 볼까 해요. 재미있게 보내세요.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? 이번 연휴에 뭐 할 거예요? 고향에 다녀올까 해요. 대리님은요? 혼자서 여행을 떠날까 해요. 네, 연휴 잘 보내세요. 따라하세요. 이번 연휴에 뭐 할 거예요? 고향에 다녀올까 해요. 대리님은요? 혼자서 여행을 떠날까 해요. 혼자서 여행을 떠날까 해요. 네, 연휴 잘 보내세요.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?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? 고향에 다녀올까 해요. 대리님은요? 음, 혼자서 여행을 떠날까 해요. 네, 연휴 잘 보내세요. 아까 영상으로 볼까요? 지금 시작해 볼까요? 제가 봤을 때